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2023년 2차전지 산업 전망 포럼에 다녀온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을 요약하자면 삼성증권에서는 내년 2차전지 산업은 단기 성장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매크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점과 메탈 가격의 조정 가능성은 넘어서야 할 걸림돌로 보고 있습니다. 탑픽으로는 삼성의 시대의 SKC 첨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2년 하반기 들어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더 불거지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견주한 수장구를 배경으로 성장을 기대하지만 수요가 예상대로 올라오지 않으면 올 한해 쌓아놓은 배터리 재고로 인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내년 2023년 전방 전기차 판매는 22%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달러 강세 기반한 미국은 70% 판매 신장이 예상되고요. 반면 유럽은 5% 감소가 예상됩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출하 증가는 34%로 성장이 지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 수준이고요. 유럽 수요의 불안감은 한국 배터리 업체에게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들어 메탈 가격 급등으로 인한 원가 연동과 환율 상승이 더해진 판가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견인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유례없는 프리미엄을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년 2023년은 이러한 가격 상승 효과를 낙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좋았던 경기는 사라지고 인플레이션 화상과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상황에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 리튬만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나머지 메탈 가격의 하향세는 뚜렷한 상황인데요. 경기 침체와 함께 대외 변수인 중국의 도심 봉쇄와 전력난 등의 인양으로 다른 메탈보다는 가격 인상폭이 컸던 리튬이 내년에 약세로 돌아서는 경우에는 원가 연동하는 한국 업체들에게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삼성 정권에서는 내년 2차 전지 셀 타픽으로 삼성 SDI를 제시하고 있고요. 소재 타픽으로는 SKC와 첨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미국 시장에서 조인트 벤처 확대 노력 등 적극적인 행보가 돋보이고 있고요. 글로벌 OEM들의 배터리 조달처 다원화 추진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수혜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SKC는 동박 사업의 해외 증설 효과가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신규 사업인 실리콘 응급제와 반도체 유리기판에 대한 생산 설비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첨부는 전해질과 첨가제 부분의 공격적인 증설로 실적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의 전망과 탑비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황성수였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의 해외 증설